으쌰. 아이씨. 뭐야, 뭐야, 뭐야. 왜, 왜, 왜. 너 때문에 간 떨어질 뻔 했잖아. 왜 요새 자고 있냐? 아, 그게 그. 방이 좀 더워서. 내가 원체 더위를 좀 많이 타잖아, 오빠. 니가? 니가 무슨 더위를 타. 추위를 더 많이 타지. 내가? 아, 내가 체질이 바뀌었나 봐? 아,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네. 하여튼 그 지구온난화가 참 문제다, 문제야, 형. 씻어야겠다. 아니, 지가 북극곰이야. 뭐야, 뭔 온난화 사령하고 있어. 하여튼 쟤도 정상은 아니야. 아유, 깜짝이야. 뭐하냐? 냉찜질. 귀가 불타는 것 같아, 형. 너희들 미친놈. 화장실 가? 안 돼, 내가 올 거야. 오늘은 내가 갔을 거야. 너 뜻도 없어. 힝. 아이, 전화 양쪽으로 받을걸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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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하하하하하. 하하하